오늘은 콘센트에 페트병을 꽂으면 벌어지는 놀라운 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페트병 사용 후 그냥 버리시나요? 이제는 버리지 말고 무조건 모아두세요 이번 영상에선 페트병을 살림에서 200%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알려드릴게요 매번 국수나 파스타 드실 때 1인분 양 조절에 실패하셨나요? 이제는 페트병 입구 부분을 사용해보세요 이 부분은 1인분 정량과 정확히 같은 크기랍니다 그래서 먹기 전 페트병 입구에 면을 넣어보면 1인분 정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두번째는 후라이팬이나 냄비에 들러붙은 기름때, 음식물 찌꺼기 등을 제거할 때 좋은 방법인데요 이것을 그냥 수세미로 닦으면 다 달라붙어 불편해요 이럴 땐 수세미 대신 페트병 뚜껑을 활용해 닦아보세요 그러면 찌꺼기가 달라붙지 않아 아주 쉽고 깔끔하게 제거가 가능하답니다 세번째, 전기 콘센트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먼지가 끼기 쉬운데요 이럴 땐 페트병 뚜껑을 분리해서 구멍에 꽂으면 쉽게 해결이 된답니다 보통 구멍과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이 가능해요 네번째는 양파 보관할 때 좋은 꿀팁이에요 양파가 금세 물러 그냥 버리신 적 있으신가요? 이럴 땐 페트병 뚜껑 안쪽이 위로 향하게 두고 양파 뿌리 부분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두면 서로 달라붙지 않아 오랫동안 실온에서 양파를 보관할 수 있어 좋아요 마지막은 비닐팩 제품을 사용할 때 정말 유용한 꿀팁인데요 먼저 잘라놓은 페트병 입구를 조금 더 잘라 작게 만들어주세요 비닐팩을 화면과 같이 잘라줍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구멍에 자른 페트병을 넣으세요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시키면 끝! 이러면 뚜껑을 열고 닫고 할 수 있어 사용할 때 정말 좋아요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